공장 안나! 만나서 반가워요 난 반가워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아 정말 최고야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우리 원망하지 마라 갈롱들아 겸피 뜨자 나는 죽여! 나는 죽여! 나는 죽여! 여 말게! 내가 두대들을 방패를 하네 도울 필요하다! 야 도와줘! 나는 죽여! 나를 지금 암으로 하는거야! 죽여버릴거야! 아니 내가 죽인다! 아 1 4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